다시 높게 뛰었고 이번엔 오픈 길게 보는 모바 터치아웃 볼 밑에서 안해진 뒤로 연결 백 오픈 스파이크 라인 안쪽 모바 찬스볼 뒤로 백어택 해결사 모바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점프하는 것이 가볍네요 유사한의 리시블 뒤로 줍니다 라이트 밟고 어택 뚫었습니다 모바 자 오늘 모바 컨디션도 좋고요 왼쪽으로 줍니다 라스의 블록캡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치에스 바운드가 됐고 블록캡 최대한의 타점을 잡아서 본인의 힘을 실어냈습니다 네 힘이 느껴지는 펀치력이 느껴지는 스윙이었습니다 23 대 20 모바의 서브를 길게 꽂힙니다 서브에이스 모바 한때는 2점 차까지 추격을 받던 치에스칼텍스가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뒤로 줍니다 모바의 팁 가볍게 뚫었습니다 뒤로 백어택 모바 뚫었습니다 터치아웃 한혜진 모바 확대닙니다 직선 자 리스포하는 선수 토스하는 올려주는 세트까지 모바 선수에게 굉장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엽니다 호프 스파이크 뚫었습니다 모바 네 깨끗합니다 네 점프토스 뒤로 줍니다 모바의 강타 터치아웃 지금은 좋죠 찬스 볼 한 점 차로 가나요 모바 파이프 푸시로 갑니다 23 대 24 야 빙커 제대로 봤네요 네 점프토스 백어택 터치아웃 모바 김지원 백어택은 아주 각이 큽니다 모바 이렇게 공격이 들어갈 때는 어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완벽한 공격이 나왔죠 네 더듬다가 뒤에서 받쳐주는 신현경 때립니다 어택 커버 어택 커버는 없습니다 김지원의 연결 모바가 때립니다 꽂힙니다 동점타워 김지원 모바 푸시로 갑니다 밀고 당기고 김희진 때립니다 닦아서 울려주는 최현진 점프토스 백어택 모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터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